안녕하세요 새로운 남캠입니다. 저 오늘 연애 결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난 방송이야 롤 교육방송이야 딱 컨텐츠 정하세요. 플래기가 교육 야! 부실골한테 교육이지! 내가 무슨 뭐 다이어랑 무슨 마스터 교육방송 한다고 그랬어? 니는 부실골이잖아!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배우세요. 이걸 줘도 못하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 척한 말하는 용포할장님 니 면상 니 얼굴 너도 니 얼굴인데 무스 바르고 스프레이 바르고 향수 바르잖아! 돼도 안 넣어! 너도 하잖아! 똑같은거야 제가 여러분들 신임 남캠이기 때문에 채팅창이 못볼 수가 있어요. 그 점을 좀 양해해주세요. 또 교육방송이다 보니까 이거 뭐야? 디지길래? 섹시한 패 죽일게요. 어떤 라인이든 상대 정글을 어디서 시작하는지 봐야지 배제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어요. 그니까 임박을 무조건 해줘야 돼. 떨려! 앗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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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앗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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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먹이 눈에 날으면 피해야되잖아 일부러 빨고요 내가 내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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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번 해볼까 한번 해보자 끌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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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 잠깐만 야섭 올라가다 이거 쫓아만 내도 어? 맛있다 맛있어 왜 죽는거야 어? 아 이러면 우리 나가리는데 이거? 아 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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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것도 안잡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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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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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죽어요? 뭐 우리 어딨어? 나이다! 나이다! 아이언이야? 네 얼굴이 아이언 어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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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이스 던졌다 그렇지 소야! 바로 그거야! 아아악! 죽인다! 나이스! 야야야야 아래 뭐야 끝났어? 게임 끝났어요? 게임 끝난거에요? 야 이거만 봐! 몸 돼! 어 이거 먹는구나 게임은 안 끝나겠다 어흐.. 안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돼 안 돼 어? 야 강대 당하실래요? 공감 안 해? 야 공감 안 하냐? 공감 안해? 공감 안하냐? 야소가 버그잖아 버그 정독 끝 해야되는데 아니 진짜 그게 궁극에 안나왔나 아까? 여기가서 야소 내려오고 야소 미니엠 보면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지? 궁궁 거리를 어떻게 봐? 여기면 되는거 아니에요? 안 돼? 에? 아 그렇구나 난 이렇게 무조건 되는줄 알았어 안 되겠구나 치즈 안 열어요? 야 치즈 내놔! 치즈 어떻게 하는거야? 치즈 어떻게 하는거야? 치즈 좀 줘봐요 치즈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야 치즈 좀 먹자 맛있다 그러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뒤졌다 출격 이거 진짜 한 번 더 해줄게 왜냐면 진짜 리신 카운터가 다행이네 형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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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될 것 같아 안될 것 같아 진짜 불취야 불취 해줄 수 있어? 불취야 나 해줄 수 있어? 불취야 뭐하게? 불취야 뭐해? 불취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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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맛심다 오 오 맛있어 어 나이슈 불앙불앙 어디갔어?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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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깄다! 도둑놈들 여깄다! 불찌야! 어 좋아! 불찌 뭐 해줘? 해줄 수 있어! 나이스! 내가 맞자! 어 오케이! 이 새끼야! 이 새끼! 제가 말했죠? 이 새끼 무조건 돌아올거라고 멋갈도 한게 진짜 신의 한수였다니까 내가 말했잖아! 내가 말했지? 리신아! 맛있다? 저리 꺼져! 이 새끼가! 한 대 더 맞아! 내가 이 새끼 존압해놨어! 나 이거 먹을게! 지겨줘! 내가 양념해놨어! 참! 죽여줘! 허허허허허헞헣허허ㅎㅎ solo 보실골들 그냥 맞아 죽어야돼 개머리!!!! 자라나나무리 뿅뿅! 자라나나무리무리 qualche 아이스 dictatorship! 간다оп아간다 captive sagda 오하하하 저 새끼 뭐해!! 으아악 어디가!! 어디가!! 야 잘하나버리 나이소 나랑 3렙 차이 맛있다 리신 아직 안보여 리신아니다 리신 거기도 뭐해 빙그릇 보고있어 그 빙그릇 제일이껴 로나야 너 거치면 죽는거야 어?? 들어오는가 아! 레오나가 뭐하면 죽는 일지 죽어! 맛있다 맛있어 어어 거래님 지나가세요 지나가세요 아아아악! 싸가지가 없네 클러즈 형 히히힛 들어와서 쳐줄래요? 야! 이새끼 이거 포기 모른다! 야 우리 대머리 출동! 이거 안되겠어 어휴 정대마니아 가지고와 금지 가지고와 줘 줘 줘 줘 누가 이거야 엥 엥 엥 엥 맛있다 어 뭐야 니가 뭐해 끝났다 보셨죠? 봤어 한 번 봤어요? 내 얼굴 보지 말고 뭐 토해요 지독체까지 갖췄는데 게임도 잘해버리면 미신아 맛있다 진짜 얼굴로만 방송하네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들 이런거 보면은 뒤집어져요 저 1티에 그냥 1티에 5피 방송용으로 봤을 땐 5피거든요 아니 제가 근데 안하는거야 일부러 일부러 이런 옷 입잖아요 제가 이제 기성복 입고 뭐 와이셔츠 같은거 입으면 그냥 게임이 이겨있어요 오빠 찌찌 보여달라구요 그 거울 그 뭐야 화장실 가서 거울보면서 찌찌나 만지세요 여기 실명인증 채팅이라 사르라 다 다 이름 보여요 저요 저는 이제 배관이기 때문에 배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첫방송이라서 힘이 좀 들어갔네요 G커드 단가요? 아 저 G커드 단가 싸죠 그 지안이 가는거 다는 못따라하고 연속 연타가 빠르잖아요 맛보기를 보여주면 뭐 대충 이렇게 하죠 그쵸 날로 먹은거죠 저는 이제 주먹이 좀 빨라요 살짝만 보여주면 제가 이제 일단 스피드를 50% 줄여볼게요 한 10초에 한 100연타? 방송 조강현님 허락받고 하시나요? 죄송한데 조강현이 누구에요? 조강지처는 알아도 조강현은 모르는데요 아니 모르면 지금 큰일 날 세상이야? 아 야 야 나 BTS 정국님 몰라가지고 청국장이냐고 울어 온 사람이야 이분이 누구세요? 아 취직하시는 분이세요?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제가 게임 켜기 전에 항상 인사받고 시작할게요 아 저는 차라리 그냥 네이버 그 높으신 간부들한테 허락받고 올게요 실질적으로 그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한테 허락받고 오면 안 돼요 차라리 아 네이버 그 간부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요 수현이 누나가 또 누구에요? 예쁘세요? 왜요 또 왜 네이버 사장님이세요? 수현씨가? 아 야현 선생님 아 우리 수현 누님께서 네이버 대표님이세요? 누님께서 일단 인사받아야겠네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2024년 11월 11일 마이프로틴 최대 슈퍼세일 11월 10일 저녁 7시부터 12일 새벽 1시까지 더보기란에 마랑링크를 통해 마이프로틴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최대 85% 할인특가 할인코드 HK1111 입력시 45% 추가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또한 구매하신 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선물을 드리니 이번기에 놓치지 마세요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